여러분 이거는 지금 유튜브 각 쓰려고 촬영하는 거예요 좀 이해해주세요 유튜브 각이 이거는 자르고 갈게요 유강인 선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? 밑단 포지션이지 않아? 슛돌이? 슛돌이 제가 그거를 제가 그때 뭐였었는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봤어요 그때 촬영할 때 인기 많았잖아요 오케이 그때 많았지 근데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는 그때 어렸을 때 딱 봐도 이제 보시면 와 쟤는 뭐 다른 어린이랑 다르구나 막 그냥 뭐 말했어요 아예 다르다 예 그때 와 진짜 잘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수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? 공개? 아 잘 키워놨네 근데 그 정도면 그때 고등학교 랭킹에서 막 전국에서 우리 김보경 선수도 막 탑 찍고 있을 때 잖아요 아니 뭐 탑은 아니고 조금 밑에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고 와 쟤는 진짜 뭐 특출나구나 그런 선수가 봐도 와 다르다 먼저 봐도 다른데 이제 원수가 좀 조용히 있다가 탁 거기 가서 발렌시아 가서 외국 가서 엄청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했겠지 네 그래서 막 갑자기 딱 컸을 때 이제 대표팀에서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축구하는 거 이제 그렇겠지 지난번 소집됐을 때 근데 제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왜 뭐 사비 이니에스타 다비드 실바 이런 소술은 크게 나랑 체형이 다르지 않은데 아 체구가 그치 그치 맞아 근데 왜 저렇게 유럽에서 저기 특출나게 잘할까 항상 의문이 있었거든요 유럽도 북부쪽 친구들은 커도 남부쪽은 사실 스페인이나 이쪽은 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선수 이니에스타가 그 제1위에 왔을 때 경기를 했었는데 아 같이 대표팀에서 이니에스타랑 대표팀에서 스페인 할 때도 경기를 해 봤고 그 선수는 특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많으시는 와 진짜 터치가 좋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축구 스페인은 대표팀에서 선수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터치를 정확히 제한해서 할 수 있는 선수는 극히 눈물어요 무슨 소리냐 볼이 왔는데 나는 생각은 하나 둘 셋을 나가야겠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100% 틀리지 않고 하나 둘 셋 하는 선수는 진짜 없거든요 열 번 중에 다섯 번 정도 한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디볼 치다가 실수한 선수 있듯이 근데 이니에스타가 그런 선수들은 진짜 그대로 해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누가 봐도 근데 만약에 선수가 봐도 쟤는 그냥 생각한 거 다 아네 이런 근데 그 선수들이 한번 터치를 잘못하면 저희는 거기서 미스하는 거거든요 그 선수는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터치를 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와 약간 소름이다 그래서 소름이다 그냥 저 차이구나 차이형 이런 걸 따라서 저 차이구나 근데 이가인 선수랑 요번에 가서 훈련을 며칠 안 했는데 이가인 선수가 어린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터치를 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보여요 내가 전화했을 때 저렇게 못했는데 쟤는 그렇게 해 근데 나중에 지금 이니에스타하고 사비하고 그런 냄새가 나 향기가 나 터치하는 걸 보면 근데 나이가 19 이제 만 18 만 18 만 18 순간 아 제가 골든볼을 그냥 받은 게 아니구나 진짜로 보고 아 얘는 다르구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얘는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 나이 때 나도 분명히 한국에서 잘하는 선수였는데 최고의 극찬이네 잘하는 선수였는데 얘를 보고 아 얘는 분명히 다르구나 라는 걸 딱 보고 백성호 선수 잘하는데 이가인 선수 같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가인 선수는 딱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다 잘하는데 어? 잘한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얘는 내가 아예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구나 그래서 흥민이도 대표팀 처음 들어왔을 때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흥민이도 이가인 같은 향기는 아니었거든요 아 세상에 근데 얘는 지금 그 나이 때 원래 기술이 좋은 선수였는지 어릴 때부터 7살 이럴 때부터 기술이 좋은 선수였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잘하지? 라는 느낌을 왜 이렇게 잘하지? 축구 선수들이 잘한다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과 봤을 때 좀 달라요 그렇지 아 이건 당연한 거야 직업 선수 프로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있어요 이가인 선수가 지금 한국 대표팀에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지 우리는 수비도 좀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K로고치면 전무 울산 이런 선수도 저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담이 좀 덜해요 뒤에서 좀 받쳐주는 선수가 있고 또 경기력이 좋으니까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가인 선수는 대표팀에 가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뭐 어쩔수 수비적인 부분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 그게 우리 대표팀의 어떤 상황을 보면 수비력이 요구되지만 그렇죠 더 많이 강한 팀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맘놓고 공격만 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스리랑카랑 한다고 하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스리랑카 그래서 스리랑카 경계에서 미쳤구나 예를 들어서 유럽팀에 하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렇지 또 아무래도 수비도 해야되고 막 해야되니까 기본적으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체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격 수비를 다 하면 그만큼 더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가인 선수가 지금 이제 이제 각 프로의 무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1,2년 안에 이제 그걸 완전히 이런거죠 선수가 프로에 적응하는게 있고 선수가 프로에 선수가 가지고 있는게 프로의 리그의 그런 속도에 적응한다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게 되면 프리미어리그에 내가 적응한다고 이런거 근데 약간 이강인 선수는 자기가 하는거를 그거에 프로가 이렇게 딱 그 경기력을 자기 느낌으로 갈거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선수가 어딜가서 내가 이 팀과 이 감독의 스타일에 내가 적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강인 때문에 팀이 그냥 이강인화 되버린다는거 그렇죠 이강인이 자기가 끌고 가는 팀이 되버린다는거 20세월드컵이었나요 어 그런 느낌이 나야죠 혼자 그냥 완전히 이강인 선수가 더 크려면 어디 리그를 가든 어디 팀을 가든 자기 장점을 살려면 그런 느낌이 나요 자기가 프로리그에 적응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는 그 프로에 적응하려는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그 프로에 적응시키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할거 다 하고 있고 실수를 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보고 아 얘도 뭐 백성호 선수처럼 유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가 하려고 하는걸 자신감도 있고 근데 저는 제거를 프로에 물리게 하는게 아니라 프로에 있는거를 제가 배워가면서 하는거였는데 지금 백성호나 이강인 선수를 보면 그 어린 나이지만 벌써 그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거잖아요 이게 K리그 팬들은 다 알지만 K리그 2선 쪽에 최고의 테크니셜이라고 다 인정하시는거고 이거는 그리고 월드컵이나 뭐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거로서 유럽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난 그 표현이 진짜 막 두가지가 기회가 남는거 같아요 하나는 아예 내가 갖고 있지 않은걸 갖고 있는 차원이 다른 선수라는거 하고 하나는 팀과 리그에 내가 적응하는게 아니라 선수가 적응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 리그와 팀을 자기화시켜서 끌고 가버린다는 표현이 그렇게 프로에 적응해야 될거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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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y